네, 안녕하세요. 이제 중양절 D-3일이네요. 금요일이니까요. 오늘 한글날이죠. 오늘은 또 중양절도 있고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합니다. 오늘 썸네일, 20년 넘어 이제서야 금강경을 독송하는데 수보리 관점에서 독송을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관점에서 부처님 앵글에서 독송할 때 그 즐거움은 요즘은 정말로 부처님한테 너무 감사하죠. 왜 그러냐면 형각스님께서 영어 금강경 2003년도에 BTN에서 하실 때 일상무상부는 소승불교 이러면서 넘어가요.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나오는 게 남방불교 안 그래도 지금 동국스님이 자꾸 스리랑카 같이 가자고 지난번엔 기도를 못 했으니까 이번엔 기도하러 가자고 그러는데 너무 빡세고 그래서 못 가겠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바쁘고 또 저도 해야 될 일이 있고 이 공부도 지금 요즘 이제 공부 물 올랐는데 저만 물 올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물 올랐는데 그런데 이 남방불교에서 이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있잖아요. 이거 하실 수 있나 제가 여쭤볼게요. 수다원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태어남과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것. 불교 홍보 하시는 분들 중에는 죽음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거는 제가 규정한 방식이에요. 수다원과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사다함은 뭐냐. 죽음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돈, 명예, 출세. 돈, 명예, 출세를 버릴 수 있으면 사다함이에요. 이거 제가 한 방식이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한 얘기에요. 그럼 아나함은 뭐냐. 가족, 아들, 딸, 부인, 아내를 넘어설 수 있으면 아나함이에요. 아니, 생사 넘어설 수 있기 쉬워요. 뭐 자식 위해서 죽는 엄마들 많잖아요. 급박한 순간에. 아버지도 그렇고.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돈과 명예에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자식.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자식. 부부관계에요. 그리고 아나함이 뭐냐. 정말 버리기 힘들어요. 즐거움. 행복. 즐거움과 행복마저도 넘어설 수 있으면 아나함이 되는 거에요. 물론 제가 말한 즐거움과 행복은 몸을 기준으로 다 얘기하는 거에요. 몸을 기준으로 태어난과 죽음. 몸을 기준으로 죽음을 넘어서면 수다원. 몸을 기준으로 돈과 명예를 넘어서면 사다함. 몸을 기준으로 자식, 내 자식이건 남의 자식이건 구분이 없어지면 아나함. 몸을 기준으로 즐거움과 행복과 편안함이 없어지면 아나함. 엄청 힘들잖아요. 이게 남방불교에요. 그런데 우리 부처님은 죽음을 넘어선다. 돈과 명예를 넘어선다. 아들, 딸 이런 걸 넘어선다. 즐거움을 넘어선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허망한 것인 줄 알고 잠시 그렇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서 죽음을 맞이하고 알고서 돈과 명예를 대하고 알고서 자식과 가족을 대하고 알고서 즐거움을 대하는 거죠. 마치 우리는 이번 생에 어떤 역할을 하는 하나의 연기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게 대승불교와 남방불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그렇게 크게 어긋난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사는 거예요. 주인공한테 뭘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공이 됐을 때 나머지는 뭐 하나 붙을 게 없어요. 이게 어느 날 이게 감이 확 오더라고요. 이미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금관경 읽으면 정말 신나죠. 아, 물론 그리고 순간순간 자기가 어디가 부족한지도 알 수 있죠. 예, 오늘도 어제처럼 이야기 다섯 마당 중에 세 번째,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런 영화가 옛날에 있었었죠. 1980년도에 있었었죠. 그래갖고 뭐 여기저기 상도 받고 배영균 감독이 해가지고 깐리 영화제 거기도 됐고 뭐예요? 로카르노 국제영화제 그랑프리 상도 받고 막 그랬었죠.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그래서 스님, 달마는 왜 서쪽에서 우리 해동 동쪽으로 왔어요? 물어보니까? 말툭한테 물어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말툭한테 물어보면 말툭이 대답을 하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스님의 대답은 뭘까요? 나도 모른다. 왜 이렇게 하신 거죠? 생각 너머. 생각 너머의 주인공의 세계로 제자를 데려가려고. 이게 불교거든요.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이게 금강경이거든요. 자, 이야기 다섯 마당 중에 네 번째. 스님,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떤 차이가 있냐고? 나도 모르지. 스님, 깨달으신 분이잖아요. 좋은 건 교회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깨달은 사람과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의 사후생활의 차이. 이게 기독교식 방법이죠. 정말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죠. 부처님의 진리, 진짜 진리, 하느님의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그대로 안 해서 그렇지. 깨닫지 못한 사람과 깨달은 사람의 죽은 다음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나도 몰라. 스님 깨달으셨잖아요. 스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다섯 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직 안 죽었잖아, 내가. 불교에서는 그대들이 어디를 가건 그곳의 주인이 된다면 그곳이 모두 참된 곳이 될 것이다, 있는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게 수처, 작주, 입처, 개진이잖아요. 아, 이게 느껴질 때 그 행복함은 정말 말도 못해요. 지속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이제 서서히 다 되실 거예요. 우리 지금 공식대로 계단대로 가고 있습니다. 두려움, 걱정, 불안, 점점점점 없어지죠. 거기는 인간의 언어로, 언어로 대화가 되는 자리가 아니죠. 주인공 자리.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공부를 해볼까요? 금강경 인생수업, 심층공부, 자율우원금 내주신 분이요. 우리 성우고사랑 다 친인척 관계 있는 분들인가봐요. 김용호님 감사합니다. 심수근님 감사합니다. 엄마, 아버지 같기도 하고요. 황현찬님 감사합니다. 유치봉님 감사합니다. 김태경님 감사합니다. 황순남님 감사합니다. 남정순님 감사합니다. 김태범님 감사합니다. 성우고사가, 성우고사 집사람이 황씨였나? 중양절 때문에 이제 장인장모, 앞에 고자를 다 돌아가신 분 빼신 것도 같고. 김용호님, 심수근님, 황현찬님, 유치봉님, 김태경님, 황순남님, 이상명님, 남정순님, 김태범님.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도 모르지만 인식의 차이가 있죠. 그릇된 인식을 참된 인식으로 바꾸고자 하는 우리 성우고사의 마음대로 공부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관경 일상무상분인데요. 수보리아는 어떻게 생각하냐? 수보리아는 어떻게 생각하냐? 수다원이 나오거든요. 처음에. 수다원이 이렇게 생각하겠느냐? 학사, 석사, 박사 이런 거죠.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주임, 계장,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상무이사, 전무이사, 대표이사 이런 것처럼 다 계층에 있는 거죠. 수다원 계위에 오른 사람이 나는 이제 수다원과를 얻었노라 라고 생각하겠느냐? 라고 부처님이 물어보니까 수보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수다원이라는 것은 임류, 어떤 수준에 들어갔다는 말인데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색성, 향미, 족법, 어떤 감각기관에 이 감각기관을 알아채는 게 의식이거든요. 우리는 감각으로 모든 걸 지각하잖아요. 보고, 듣고, 냄새고, 맛보고 그 감각기관을 알아채는 게 의식이죠. 그래서 그 의식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 게 수다원이죠. 처음에 이게 수다원이거든요. 이것만 돼도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까 이걸 퉁 틀어서 수다원은 가장 중요한 태어남과 죽음을 죽음에 오늘 죽건 내일 죽건 언제 죽건 죽음 자체를 넘어설 수 있으면 현대생활에서는 수다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하다가 죽어도 되고 방향을 쭉 잡고 가니까 아무튼 시간에 쫓기지 않죠. 죽음을 초월하게 되면 죽음을 넘는다라는 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자리가 되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면 이게 사실은 즐거운, 죽음을 초월하는 게 아라한이라고 처음에는 제가 생각을 하다가 내가 불교 공부하면서 회원님들 만나보니까 죽음 자체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제법 불교계에는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탁탁 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생각하기에 죽음 자체는 그래서 제가 그걸 수다원이라고 했어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쓰는 거죠. 그게 수다원이에요. 감각기관에 더 이상 빨려 들어가지 않는 게 수다원이에요. 정확한 건 아셔야 되는데 수다원이라는 것은 수로타파나라는 산스크리스트 말의 음역이다. 수다원, 성문사과, 성문연각, 보살, 부처 중에 성문의 네 가지가 많이 들으면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수다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감각기관에서 생기는 범뇌를 끊고 처음으로 성인의 지휘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기관과 자기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감각을 기분 좋은 감정이나 속상하는 감정, 여러 감각기관을 띄워놓고 보는 놈과 보이는 놈으로 나눌 수 있으면 나눠서 보이는 놈한테 빨려 들어가지 않기 시작하면 이게 수다원이죠. 이렇게 해서 돈 벌은 사람이 아나타 핀티카죠. 수다원과를 얻었죠. 수행을 더 하고 싶었죠. 아냐, 너는 이번 생엔 그거 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을 딱 나눠서 보이는 놈한테 끌려가지 않는 상태를 임류라고 하죠. 거칠은 감각적 욕망과 악인은 없어졌죠. 돈을 보건 명예를 보건 이성을 보건 그렇지만 깊은 곳에 있는 감각적 욕망과 나와 남을 나누는 적개심 같은 건 있죠. 그래서 탐심도 없고 화내는 것도 많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악도에 떨어질 만한 행위는 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을 딱 나누면 일곱 생 이내에 아라한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임류, 깨달은 것을 예약한 상태 이게 수다원이죠. 그 다음에 수다원 다음에 사다함이죠. 사다함 이라는 것은 제가 이거를 다시 해야겠어요. 사다함 이라는 것은 뭐냐. 사다함 이라는 것은 제가 애니메이션 이렇게 해놓고 사다함을 해보죠. 사다함은 수다원 수보리아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다함이 사다함 능작 진염 나는 이제 사다함과를 얻었어. 이렇게 생각하겠느냐. 벌써 우린 아니죠. 수보리아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셔. 왜냐하면 사다함 이라는 것은 이제 한 번만 더 태어나면 아라한이 된다는 소린데 사실은 저쪽 세상과 이쪽 세상에 구별이 없는 아나함한테 이게 왕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을 초월 태어나고 죽음을 초월하게 되면 그거는 이미 수다원이다. 감각기관을 초월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생각 자체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 세상과 저쪽 세상에 구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제가 말씀드린 사다함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린 사다함은 그거죠. 돈과 명예를 넘어선다고 그랬죠. 자 봐요. 그러면 사다함은 사크라다 가민 사크리다 가민의 음역으로 사크리다 가민의 음역으로 성문 4과 중 두 번째다. 한 번만 갔다 오면 이제 깨달은 아래한이 된다고 해서 일례라고 한다. 인간 세상에 한 번만 더 왔다 가면 열반에 이뤄 생사를 면하게 되는데 사다함은 여기서 수도 혹 그러니까 깊은 번뇌를 깊은 번뇌는 끊었지만 가령 이런 거죠. 돈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잘난 척하기 위해서 남하고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돈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출세를 하고 이름을 알리고 싶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 자신도 그런 걸 했지만 좋은 일하고 보람 있는 일하고 무슨 기업체도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NGO 단체를 만들고 그게 진심이건 아니건 나를 위해서 돈 버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가 출세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출세를 하고 세상을 위해서 돈을 벌고 세상을 위해서 힘을 기르고 이런 게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종교인들한테도 있어요. 스님이 되고 신부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널리 중생을 위해서 정치인들 중에서도 많죠. 국민을 위해서 축구 감독했던 홍명보가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서 연봉 20억이 되는 축구 감독 3년 60억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데 연봉 60억 받는 건 뭐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욕심을 내는 것은 나를 위해서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을 위해서 욕심을 낸다. 이런 거죠. 이게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할 때 살신성인 한다고 그러지만 살신성인 하면서 바닥에서 기는 게 아니고 보스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감각적인 욕망과 악의는 많이 악화됐지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비틀은 미세한 욕망과 악의가 남아있죠. 사각개장 위에 올라가서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들 뭐 좀 깨달았다고 뭐 나를 따르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이게 전부 사실은 한 단계는 넘어섰는데 두 번째 단계에 사다함 사다함 이거를 해야지 왜 그러냐면 어떤 거든지 욕계에서 하는 거 그런데 이걸 다 내려놨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다 내려놨다. 다음 생에 그러니까 욕계에서 윤회에서 그 생에서 사다함 여기서 그냥 아라한이 되어버린다. 한 번만 더 태어나면 된다. 한 번만 더 태어난다. 아까 수다오는 일곱 번 이런 저도 이걸 제일 경계하는 거고 사실 이런 도인들 많이 봤고 이런 스님들 많이 봤어요. 사심은 없어. 공심이래. 그래서 부처님 집 짓는데 돈 내셔. 아프리카 뭐 하는데 돈 내셔. 하느님의 궁전 짓는데 돈 내셔. 야 이거 내가 이랬던 거 아냐. 그러니까 거친 욕망과 거친 아기는 없어졌지만 미세한 욕망과 아기는 남아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임진왜란 때 왜놈들이 쳐들어왔다고 서산대사나 삼양대사처럼 싸움 사람도 있지만 동시대에 진묵대사 같은 사람은 왜놈은 생명 아니냐 이러면서 싸움을 안 하시고 계셨던 분도 계시죠. 어느 게 옳다 그르다는 인간의 언어로 말할 수는 없지만 수행인들 입장에서는 진묵대사가 맞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왜? 모두 다 환이니까. 교처님도 그러셨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입전소수 하더라도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서산대사 사명대사보다는 그런 식으로 중생 제도함은 왜놈은 생명 아니냐라면서 아무것도 안 하셨던 진묵대사님 방향으로 우리가 공부는 하셔야죠. 그리고 나중에 정말로 이제 모든 것이 반야로 모든 것이 환으로 보일 때 그때는 시무도의 마지막처럼 나올 수 있죠. 자기한테 내가 그동안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나를 아주 철저하게 자기를 뒤집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NGO도 그렇게 했던 것을 반성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어쩌면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